직장에서 팀장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띄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진짜 좋으세요. 아 그런가요? 딕션이 좋아요, 딕션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전 딕이 좋아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카르마로 만년 다 따기에서 챌린저까지 이번 시즌에 도달하신 서포트 카르마 장인 문성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일 랭킹 쪽으로 들어가면 1, 3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티에 그래프 보면 챌린저 945점으로 알려주실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인별 루트가 있는데 엄청 새롭진 않은데 발상의 전환이죠. 맨날 가는 그 루트가 아닌 새로운 루트죠. 그리고 이걸로 실제로 챌린저까지 갔다고. 가이아에서 마스터 300점까지 갈 때 이게 엄청 잘 통합니다. 비디를 찍어놓으셨어요. 보겠습니다. 이게 상대편 입장이죠. 이제 여기서 시야를 따야 돼. 뭘까 하는데 딱 맞았고 슬로우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는데 저희 시점에서 한 번 보면 나 와드를 하나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죠. 이 언덕 위에서 딱 박아요. 여기 박으면서 바로 여기 시야 다 따야죠. 들어오는 게 다 보입니다, 상대가. 이 카르마마라서 좀 더 잘 통하는 것도 있어요. 노틸러스, 블리츠 이런 거면 안 나와주죠. 이런 데에 대기를 하죠. 오히려 카르마라서 모르고 그냥 들어온다. 그렇죠. 근데 이제 슬로우나 아니면 우리 팀에 또 다른 시식이랑 연계하면 그냥 바로 죽는 거죠, 이거는. 맞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걸로 마스터까지 갔다. 배의 유틸 서포트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카르마가 꽤 괜찮습니다. 밀리오 지금 유미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제 고정 배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루시안을 밴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밀리오, 유미가 루시안을 달고 있지 않으면 카르마가 지금 유틸 서포트를 다 팹니다, 지금. 그 정도예요? 네. 라인전을 일단 씹어먹고 간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좋습니다. 저는 최대한 팀한테 도움이 되려고 무조건 1픽을 달라고 합니다. 최대한 후픽으로 가게. 이게 서포시다. 카르마는 적이 없다. 지금 그리고 카르마는 루시안이 좀 많이 힘듭니다. 이게 견제를 큐를 많이 맞춰놔도 루시안 나미, 루시안 밀리오 이런 친구들이 이 쓰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마무시하게 아프거든요. 견제해놓은 의미가 없습니다. 파이크, 노틸러스 이런 친구들이 좀 더 힘들긴 한데 그래도 편합니다, 나름. 일단 카르마는 유성은 거의 고정이고 마숨파를 찍으면 안 돼요, 저희는. 어? 이거 필수 아니에요? 이거 유틸 서포트들은 거의 마숨파를 찍는데 카르마는 디테 망토를 갑니다. 만화 소모가 일단 스킬들에 많이 안 들고 절대십중이 라인전을 일단 무조건 이기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장을 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텐서포즈 때 어떻게 받아요? 똑같은데. 소공이 많다는구나. 그리고 결의 쪽에서 블리츠, 노틸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뼈방패 무조건 들어야 되죠. 그리고 불그레 의지 소생으로 나뉘는데 CC가 걸리면 얼른 전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불그레 의지를 많이 드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바텀 듀오들이 나왔죠. 카르마가 또 좋은 점이 그냥 라인전을 일단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점화를 많이 들거든요. 상대는 유채와 힐이기 때문에 라인전에서는 저희가 우위를 보입니다. 이기는 게 맞아요. 카르마는. 이겨야 되는 거죠? 네. 이 챔피언을 골랐다는 건. 렌즈를 1분 30초 전에 두 번 쓸 수 있게 패치를 해줬거든요. 저희는 와드를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아 안 맞가요? 네 핑크를 사기 전까지. 이제가 들어가자고 하고. 어? 근데 어디까지 들어가요? 원래 이래요? 아니 요즘은 어떻게?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럼 왜? 이걸 왜? 저희 원딜 형님이 너무 용감하신데요? 와 근데 저 형 저돌적인 형이네. 그니까 어디까지 들어가요? 어? 끝까지? 저 형님 빠꾸가 없는 친구가 뭐예요? 이야.. 와.. 짐 막았어요. 지금 저희 정글이 없긴 하거든요. 오우.. 이야 돈 많이 벌어요. 퍼션을 뺐죠 일단. 재밌게 플레이가 된 것. 에? 카르마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팍팍 밀어야 됩니다. 아 팍팍 밀어야 돼요? 네. 유틸 덕도 상대로는 최대한 미는 게 좋고. 5명의 고춧가루 팍팍. 서니랩 타이밍은 잡았죠. 아 만탈퀴 언제 쓰시나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딱 쓰시네요. 오 유치약까지 뺐네요? 아 근데 이 조합이 원래 초반에 세죠? 굉장히 섭니다. 대표적인 이지파르마죠 사실. 일단 킨드레드가 내려온다는 핑을 받았죠 저희가. 네. 그래서 조금만 천천히. 일단 선거리에 저희가 와드를 박아놨죠. 아 저기 또 박아놓은 게 또 스노블이 됐네. 네. 그래서 렌즈를 안 쓰시는구나. 네. 저는 와드를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공도 내려오고 있으니까. 저희는 라인을 최대한 박아넣으면서. 네. 여기서 딱 바로바로 진로방해. 네. 근데 어차피 밀리어가 마나가 없죠 지금. 네. 저희는 얘를 점화 받고. 아 진료하게. 와. 깔끔했습니다. 야 깔끔하네요 근데 진짜. 자 쉴드와 아이고. 포탑은 조금. 핑화 살 돈이 됐죠. 그러면 와드를 쓰고. 그리고 핑크를 웬만하면 바로바로 사주는 게 좋습니다. 사자마자 렌즈로 바꿨어요. 이즈 조합 자체가 원래 그 라인이 당겨져 있을 때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라인에 최대한 좀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도 많트라 씁니까? 만트라는 안 쓰고. 그냥 미니언에다가만. 만트라 표는 이제 상대를 맞출 수 있을 때. 거의 확신될 때.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2번 라인부터는 이제 또 밀어주는 게 좋죠. 그렇죠. 2번에. 2를 본인한테 쓰고 이속 증가를 받은 다음에 W로 가서 개목줄 걸고 바로 도망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완벽하면서 시드 주면서. 너무 깔끔합니다. 아니 진짜. 계속 짜잘짜잘하게. 진짜 유틀프트의 정성마냥. 질교를 걸어놓으니까 상대는 동신을 못 차리네. 최대한 상대 피를 많이 깎아 놓는 게 좋습니다. 사실 거창하게 안 보여도. 필요한 플레이만 계속 해주면 되거든요. 언젠간 어차피 이즈 카르마가 큐를 계속 날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대 피가 더 녹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선에 저 말 한번 걸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정글이 와도 잡아야 됩니다. 킬가 너무 깔끔하다. 그건 안 되겠죠. 궁 생긴 거 보고 바로 간 거예요? 이게 이즈랑도 좋은 게 제가 목숨만 걸어놓으면 이즈가 바로 그냥 궁을 쓰면 맞기 때문에 궁합이 좋습니다. 그 원래라면 밀리오랑 카르마 상성은 어떻습니까? 카르마가 훨씬 좋습니다. 밀리오는 후반이 엄청 좋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후반에 라인전을 이겨야 사실 게임을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밀리오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카르마를 딱 써주는 게 좋습니다. 리코가 썼나 보네요. 자 일단. 아 좋습니다. 깔끔해요. 자 일단 슈렐리아 나왔고요. 이즈랑 할 때는 거의 제국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퀘스천 하나 드려도 됩니까? 하나 해보시죠. 요즘에 유틸폿이 또 세니윤가 사실 헬리아 때문 아닙니까? 카르마도 헬리아 쓸 수는 있잖아요. 아 근데 카르마도 갈 수는 있는데 슈렐리아의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만트라 2가 있잖아요. 만트라 2의 수능도 다 더해지고 근데 사실 플레이 성향을 보면 맞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후반 지향형 원딜이네요. 카르마도 또 아펠리오스라 좋은 게 내가 초반을 버텨줘서 그런 건가요? 사거리가 긴 챔피언들이 카르마한테 좋거든요. 전제도 좋고 라인도 빨리빨리 밀 수 있고 그래서 아펠리오스 오히려 좋습니다. 제리가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만트라 표각은 많이 안 나오네요. 이런 경우 아펠도 팔이 기니까 제리는 좀 팔이 짧은 원딜이잖아요. 그렇죠. 어.. 어.. 은은하게 라인 클리어 겸 평타 2번에 Q니까 밀리오도 엄청 앞 뒤에 맞았음? 슈렐리아 벌어주고 이럴 땐 밀리오를 살짝 패줘도 되거든요. 피가 엄청 빠졌어요. 아 근데 확실히 만화 소모량이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마순파를 안 간 카르마가 밀리오보다 만화가 여유가 넘치네요? 우리 스킬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핑크 살짝 봐가지고 어? 제리가 집을 갔네요. 데프고라인 때는 최대한 태우는 게 좋아요. 이럴 때 시간 남으니까 살짝 미드로 저도 올라가집니다. 어? 자 이러면 만트라큐을 깔끔하게 쓰고 잡아주고요. 자 이러면은 3대2이어서 이득을 많이 받죠. 오우치 어 이득 많이 받네. 자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차량 많아 완전 멀쩡하고 그렇죠 제주와가 왔는데 제리 그냥 정신 나갔죠? 대시 썼었죠? 도망 못가죠 이러면? 이러면 그냥 대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대체 뭘 할 수 있는데? 하고 나서 오 불쌍하고 오 전멸까지 개꿀인데요? 야 좋습니다. 영향력 최대한 엄청 많이 끼치고 있죠? 그리고 카르마는 만트라를 찍으면 QW가 다 강화가 되거든요. 아 만트라를 찍으면요? 네 아 패시브 효과에요? 네 그러면 기본 스킬이 강화가 됩니다. 아 QW가 오 그것까지 몰랐네 이럴때도 그냥 정화를 그냥 받습니다. 그 정화 맞으니까 쪼니까 네 천천히 그리고 이제 제리 저 궁극기가 안맞아줘야 저 패시브가 사라지거든요. 궁극기가 자 속박이 있나요? 속박이 숨킬입니다. 있나요? 마나가 없어요 마나가 저 형이 아 까비네 그래도 상대 많이 쓴거에 비해서 이득은 많이 받죠. 이게 심지어 좀 더 빨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비스켓이 3개나 있거든요. 정글이 왔으니까 깊게 와드를 좀 박아줍니다. 딱 여런데만 아 아니 저 길목에 네 자 10번 요즘 10번 탭이 됐죠? 생각해보니까 그쵸 자 다 옵니다. 어셈블이에요. 제대로 어셈블이에요. 근데 이게 뭔데 어 시원시원하게 이러면 상대의 그냥 피가 작살이 나 버려요. 진짜로 자 계속 개목줄 건 다음에 그렇지 앞에 거룩 야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야 오늘 송빙님이 그냥 카르마로 초반에 찢는 법을 다 보여주시네. 용도 벌써 두개나 챙겨뿌어요. 어떻게 어떻게 들어왔는데 바로 속박 그냥 점화 어 이걸 살려? 이걸 살리네요. 원래 신체만 써야됩니다 카르마가 너무 오래된거 같긴해요 살짝 무섭기 때문에 와드만? 아까 킨드레드가 있었죠? 정확하게 감지를 했네요 아직 안받았을거라 자 목줄까지 풀렸지만 사실 궁 있어요 맞췄고 목줄 걸면서 더 깔만하죠? 킨드레드 어? 싸움 크게 되고 이거 게임 상대방 지면 사실 썰은 나오거든요 시간상 아 속박 사일러스한테 주면서 그쵸 이속 줬죠? 아니 뭐 하는 게임마다 다 터뜨리시네 터가 좋은건가요? 여기서 점수가 팍팍 오르네요 그냥 사실 그리고 카르마가 밀리오나 유미들은 향로 흐물질을 가는데 여기에만 킬가속이 있거든요 향로에는 이제 안붙어있어요 거의 2코어로 제국이 거의 고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코어는 이제 향로나 흐물질, 미카엘 이렇게 이제 편하신대요 다 살면서 다 미쳤어 오늘 점수 야무지게 묵사하고 하시는데요? 네 2은승을 해버리네요 오늘 두판 다 그냥 썰어주셔가지고 좋은시원한 게임 봤네요 아 근데 혹시 꿀팁은 더 없나요? 꿀팁은 아까 그..임대? 다소하지만 더 없나봐요? 기본적인 라인전 안죽으면서 견제 최대한 하면서 그런 느낌이죠 아프리카에서 또 차고 계시니까 아프리카TV 문성규 그냥 쳐주면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캉캉?